788번,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A, B, C가 있으면 A가 60도, C가 45도, A가 5일 때, C를 구하는 거죠. 그럼 sin 60도분의 5는 sin 45도분의 C가 되죠.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 5가 되는 거고, 루트 3분의 10은 C, 루트 2분의 1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루트 3분의 10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C가 되죠. 루트 2, 루트 2 이렇게 하게 되면, 자 5가 됩니다. 루트 3, 루트 3 하게 되면, 3분의 5루트 6이 C가 되네요. 3분의 5루트 6이 됩니다. 789번, A, B, C, A가 120도, 이게 30도 됐을 때, A가 12다. A는 12죠. 12, 12. 12는, C가 지금 여기죠. C는 여기인데, sin 30도에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구할 필요 없이, 여기 각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구하는 C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각도, 30도죠. 120, 30도. 그러므로 sin 30도분의 C 이렇게 하면 되네요. 바로. sin 120도는 sin 60도 잖아요. sin 60도니까, 이것도 2분의 루트 3분의 12는 2분의 1분의 C이 됩니다. 양변에 2분의 10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C는 바로 3분의 루트 2, 이거 10이죠. 루트 3, 루트 3 하면은 4. C는 4루트 3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4루트 3. 790번, A, B, C가 됐을 때, A 120도 되죠. 그럼 A가 2루트 3, B는 2가 되고, 1대 B, 이걸 구하는 거죠. sin B분의 2는 sin 120도분의 2루트 3이 되는 거고, sin 60도와 똑같이 되면, 2분의 루트 3분의 2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4가 되죠. 1은 2, 4. sin B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 되는데, B가 지금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2분의 1이 되는 거. 2π이고, 2분의 π면은,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2분의 1이 되는 게, 2개가 발생해요. 2개가 발생해요. 여기가 6분의 5π면은, 6분의 5π가 되는데, 근데 여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이거 되면 안되겠죠. 그죠? 이거는 150도가 되면 270도가 되고, 안되잖아요. 180도가, 180도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합해서, 그죠? 그럼 넘어서잖아. 이거 안되잖아. 상각형으로. 그래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나오지만, 6분의 8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791번. A, B, C 했는데, B는 30도. 여기 5, C는 5루트이네. 그렇게 한 다음에, A를 물어봤죠. 여기. 그러면, 일단은 이거, sin 30도 분의 5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구해야 되겠네. sin C 분의 5 루트 2 하게 되면, 5 이렇게 나눠지고, 2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고, sin C는 root 2분의, 아니, 잠시만, sin C가 되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2가 밑으로 오니까, 2분의 root 2가 되네. 그럼 C는, 자 이거, 지금 이게 root 2분의 1. 자, C가, 이거 30도, 이게 조심해야 되지. 뭐가 나옵니까? root 2분의 1이 되는 게, 45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 1 됐을 때, 됐을 때, 여기 4분의 파이라. 그럼 여기 또 하나 더 있어.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자, 이거는 몇 도냐 하면, 180에서 45도를 뺀 거에요. 135도, 180 곱해야 되고. 또는 135도, 이거 하나 더 있어. 됐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각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C를 구한 거죠. C는 45도도 되고, 135도도 됩니다. 가능하죠, 둘 다. 이거 더해봐야, 165도 가능하잖아. 45도면, 이제 A는, 이게 45도일 때는 75도, 하나는 105도. 또는, 135이면 165죠. 그러면 165니까, 하나는 15도.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이거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15도 또는 105도가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자, 792번.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입니다. 그럼 BB, 마주 보니까 이거 바로 이렇게 돼. sin 30도 분의 20은 2R 되죠. 그럼 이렇게 10이 되고,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20이 됩니다. R은 20이 되죠. 20이 됩니다. 793만, 이거 좀 글을 봅시다. A, B, C. A, A가 35도. B, 100도. 고, C, A가 3이래. 그러면 3이면 이게 몇 도입니까? 이게 135에 45도가 되죠. 45도니까, sin. 45도 분의 3은 2R 되죠.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3루트 2는 2R 되고, R은 2분의 3루트 2가 됩니다. 자, 이제 고사인 법칙.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B는 3, C는 루트 2. 이 45도입니다. 자, 그러면 A를 봐야죠. 자, A제곱은, A제곱은, 요거 제곱 2 플러스, 요거, 9-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4. 그럼 고사인 45도 이렇게 되죠. 루트 2분에 지어지고, 11 빼기 6은 5. A는 길이니까, 루트 5가 됩니다. 795번. A, B, C. 60도가 되고, A, O, C는 4. B 구하는거죠. B제곱은, B제곱은, 16 더하기, 5,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고사인 60도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고, 41 빼기 20은, 21이 되는데, B는, 양소되니까, 루트 21이 됩니다. 796번. A, B, C. 루트 3, 1, 2. C 구하는거죠. 이거 뭐 외우신 분이 있습니까? cos, C를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1하고 3. 한 다음에, 루트 3제곱, 3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 제곱 1. 이렇게 되죠. 루트 3, 루트 3, 루트 3이 될거고, 2분의 루트 3이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C는,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30도 되죠. 음수가, 지금, cos, C가 30도가 되는데, 자, 그려 봐야겠지. cos, 1이 된다고. 여기가, pi이고, 그러면은, C는, 2, 4분면은 음수가 되고, C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므로, C는, 30도.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97번, A, B, C, 13, 7, 8, 이렇게 되죠. 이걸 물어봤죠. cos, A는, 2 곱하기, 8 곱하기, 7, 8, 8, 64, 7, 7, 49, 마이너스, 169, 은, 3, 113, 113, 113,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 2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 자, cos,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말은, 자, pi까지, 여기,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요거, 2분의 1을 끄었을 때에, 이게, 이제, 이게, 3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i,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해야 되겠죠. 3분의 2 파이 되는거지. 180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120도가 되는거죠. 자, 요런거는 조심하면 되죠. 797번. 798번. 넓이를 구하는거죠. A, B, C 있으면은, E는 6, C는 10, B는 45도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45도, 2분의 루트 2, 3, 5, 15 루트 2가 됩니다. 799번. A, B, C, E, O, 150도. 1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 150도. 그러면, 5 곱하기, 180 빼기, 30도니까, sin 30도가 됩니다. 2분의 5가 되죠. 800번. A, B, C, 2, 3, 루트 7, cos A 값이죠. cos A는, 요거, 제곱, 제곱, 빼기 요거죠. 2, 그 다음에, 루트 7 곱하기, 3. 여기는 12가 되고, 2, 루트 7분의 2가 되네요. 그럼, 7분의 2, 루트 7로 하면 되겠죠. 그럼, sin A 값 구하는거죠. sin A는, sin 제곱 A가 1 마이너스 고산 제곱 A 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고산 제곱 A, 요거, 요거, 요거는, 좀, 루트 7분의 2로 하는게 좀 편하죠. 이때는, 7분의 4가 되니까, 7분의 3이 되고, sin A는, 양수가 될거니까, 루트 7분의 3이 됩니다. 7분의 루트 21이 됩니다. sin A는, 7분의 루트 22. 이, 상각형 A, B, C의 늘러면, 1분의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3 곱하기, sin A, 7분의 루트 22이 되죠. 그럼, 이게, 루트 7 곱하기, 루트 3인데,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6, 6, 루트 3, 하고, 아, 6이 2분이 좋습니다. 이거. 이게, 2분의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801번. 그러니까, 외주번의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나와있네. 세변의 길이 나와있죠. 그럼 이거 뭐, 넓이 어찌 되죠. 4R분의, 4R분의 A, B, C, 루트 2, 루트 5, 3, 이건 좀 여는게 좋겠죠. 루트 10이 사라지고, 2분의 3만 남죠. 2분의 3입니다. 802번.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A, B는 6, B, C는 9, B는 60도. 자, 몰라도 이거 알 수 있죠. 이 넓이 똑같잖아.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4인 60도. 2분의, 루트 3일 때, 2배를 할 거잖아. 잘해지고, 3. 27, 루트 3이 되죠. 이 됩니다. 803번. A, D, C, D, A, B, 3, A, D가 4, C, 135도. 그럼 마주보는 것 같아야 되잖아. 이거 135도. 이렇게 되죠. 어차피 2배를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넓이는, 3 곱하기, 4 곱하기, S, 135도. 12 곱하기, 1은 45도잖아. 루트 2분의 1. 또는 이거 2분의, 이때는 2분의 루트 2 하는게 더 낫네. 2분의 루트 2가 되죠. 45도니까. 6. 6, 루트 2가 되죠. 804번. 4각형 A, B, C, D 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A, B, C, D. 하나는 4고, 하나는 11이고, 두 대각선의 이루는 가격의 크기가 150도래. 자, 이거는 특히 유도를 하죠. 대각선하고 평행한 것을 끄고, 그죠. 평행한 것을 끄죠. 그죠. 끄고, 끄고, 끄었잖아.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잘 봐요. 여기가 반. 반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반. 이 넓이를 구했을 때에, 반이 되는 거고. 이 넓이가, 이 길이가 뭐냐면은, 일단 여기는 확장이 했으니까, 11이고, 10이 맞죠. 그 다음 이쪽은, 4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평행 4변이 된다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이 150도인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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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도가 됩니다. 그죠. 150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넓이는, 이거 2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4 곱하기, sin 150도를 하는데, 이렇게, 두 배를 하게 되죠. 전체 넓이. 그런데, 여기 여기 같고, 여기 여기 같고, 여기 이렇게 같고, 이렇게 이렇게 같으니까, 또 여기서, 2분의 1을 해줘야 되잖아. 결국은 이렇게 되지. 결국은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가선의 길이 곱하기, sin 150도를 하면 돼.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sin 150도가 되니까, 2분의 1 되고, 11이 됩니다. 자, 몰라도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805번. A, B, C, O, 4, 60도. 이럴 때, cos b를 구해야겠네. 자, 일단은 이거, B니까 이게, sin B, sin B 분의 4죠. sin A, 60도 분의 5, 이렇게 하면은, 2분의 루트 3 분의 5, 5가 되니까, 루트 3 분의 10이 되고, 그러면, sin B, 10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10 sin B는, 4 루트 3, 헷갈리니까, sin B는, 5, 2, 5 분의 2,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cos 제곱 B는, 1 마이너스 sin 제곱 B, 이거 제곱하면 되죠. 25 분의 4, 3, 12가 됩니다. 65 분의 13이 되죠. 5 분이 됩니다. 806번, 삼각형 A, B, C, A, B, C가 있고, 여기 A이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파이죠.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sin A 플러스 B는, 파이 마이너스 C, 이것은 A, sin C가 됩니다. 이거 맞죠. sin A 분의 A이고,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 C이 되니까, sin C 분의 C, sin B 분의 B, 이유로 될 거에요. 이거 두 개 보면은, 여기 곱하면은, C sin A는, A sin C가 되죠. 어, A sin C는, C sin A가 되네. 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곱하면은, A sin B는, B, 이거 거꾸로 됐네. 이게 소문자, 대문자 되지. 대문자, B sin A, 이렇게 돼야지. 그죠? 대문자 되지 밑에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sin A는, sin A는, sin A는, B 분의 A, sin B, 되고, C 해놓고, sin A 대신에, B 분의 A, sin B, 이렇게 되어야 되죠. 됐죠? 이렇게, 같은 거에요. 지금,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B sin B, B 분의 A, C sin B, 이렇게 같다. 그죠? 뭐 어쨌든, 이건 안됩니다. 그죠? B 분의 sin B하고, C A가 붙어버리고, 이렇게 되네. 이거랑 같은 거에요. 답은,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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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됩니다. 자, 807번, 그리고, A가 75도, 60도, 그럼, 여기가, 135도, 45도, P가 움직이는, BC위로 움직입니다. 그죠? C A P, 이기네. 여기 C A P, 여기죠. 분의, C P, C P, 이 길이죠. 일단, sin, 각 C A P, 분의, C P는, 삼각각 A P, C 에서 보게 되면, sin 45도 분의, 이거 A P가 되겠죠? A P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root 2 분의 1 이니까, root 2, A P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요거, 이게, 최소가 되면은, 그죠? 이 최소가 되잖아. 그죠? A P가 최소가 되잖아. 자, A P가 최소가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쭉,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딱, 요렇게 왔을 때, 그죠? 직각되면은, A P가 최소가 되잖아. 이때, 직각. 그러면, 6 root 3 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길이, 이 길이는, 6 root 3, sin, 60도 1이 되는 거야. 6 root 3, 2분의, root 3이 되고, 3, 3, 3은 9, 이렇게 됩니다. 9가 되죠? 그러므로, root 2 곱하기 9. 자, 이럴 때, 이제 최소가 되어버리네요. 9, root 2가 됩니다. 808번, 75도, 2가, 105도죠? sin 105도를 구해야 되네. sin 105도는, sin 105도 분의, 이 길이를 구해야 되네. 이 길이를 구해야 되네. 이 길이를 구하려면, 쪼개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45도죠? 그러면, 1 대 1 대, root 2인데, root 2에, 4가 된 거 보니까, 2 root 2를 곱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2 root 2가 되네. 1 대 1 대 root 2 되려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4 root 2 곱하기, 2, sin, 아, 이제 오니까, cos 30도, 이렇게 읽어드려야지. 그러면, 4 root 2 곱하기, 2 분의, root 4 되고, 2, 2 root 6이 되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2 root 6 더하기, 2 root 2, 이거 8로 나눔 되고, 는, 2로 단나면, 4 분의, root 6 더하기, root 2, 되어서, 5번이 됩니다. 809번, 오른쪽 그림같이, 각 a는 90도 이상, 이렇게는, abc가 있다. 90도, bc, ncb의 두 점, d, e에 대하여, a, d, d, cd는 a, cd, 여기 있죠. 이거하고, ae, 바깥에, be는, e, 이거, be가 입니다. e, bd, e, bd는 30도, b, e, d는 90도, b, e, d 90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c, e의 길이를 구해라. c 길이를 x 랍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곱하기 동그라미하면, 90도 되어야 되고, 90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같네. 이걸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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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걸로, b 변, e, sin, c, 되죠. 이걸로, e, s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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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и 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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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90도 30도 이니까 여기가 60도 되죠. 그럼 여기가 120도 되는거지 120도 그럼 sin 120도 분의 x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니까 sin 120도는 sin 60도 2분의 루트 3이 되고 x 이렇게 되고 양변에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서 x가 되고 x는 루트 3 답은 루트 3이 됩니다 810번 두 삼각형을 보니까 두 삼각형은 매저분이 같죠? 같으니까 바로 sin d a b 는 10분의 7 sin d a b 이거잖아 이거 sin 각 d a b 분의 5랑 sin 각 d a c 여기죠 각 d a c 분의 이랑 같겠네? d a b 가 10분의 7 니까 10분의 7분의 5 는 2 sin 각 d a c 7분의 5 10이 되고 1 25가 되죠 sin 각 d a c 는 역수 25분의 7 811번 811번 반지름의 길이가 sin 1 됐죠? 이건 뭐 R 그럼 4 내재반은 삼각형이네 그럼 뭐 이거 sin a 분의 a 는 이하 sin b 분의 b 는 sin 10이 되죠? 둘레의 길이가 10이래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는 12 sin a sin a 는 2 r 분의 a 그죠? 그럼 이거는 2 r 분의 a 가 될 거고 2 r 분의 2 r 분의 c 2 r 분의 c 12 분의 3 3 분의 3 3 분이 됩니다 8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 는 3 자 이거는 pi 마이너스 a 가 될 거고 4 cos a 얘는 마이너스 cos a 가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 3 자 플러스 될 거고 cos a 는 4 분의 3 cos a 는 2 분의 일단 이거는 참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a 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수 있고 차라리 그냥 제곱 그댄 놔두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sin a 를 구할 거기 때문에 sin 제곱 a 를 구할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cos a 그러니까 4 분의 3 이렇게 하고 이게 4 분의 1이 되잖아요 sin a 는 0하고 pi sin a 사이에서는 양수 잖아 그러므로 sin a 는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sin a 는 그냥 2 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매주분의 반지름길이 sin a 분의 3이죠 3은 sin a 는 2 분의 1이니까 이게 6이 되죠 6이 되고 r은 3이 됩니다 813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45도 자 이거 a b c 라 합시다 m의 길이가 바로 c 를 말하는 거고 지금 a 자 er cb죠 cb 는 sin 45도 분의 a 가 되고 a 는 12 곱에 45도 2 분의 루트 2가 되는데 6루트 2가 되고 cb 는 sin 60도 분의 b 가 되고 b 는 sin 12 곱하기 60도 분의 2 분의 루트 3 6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6루트 3 a 는 6루트 2가 되죠 자 이렇게 좀 내리면 자 이렇게 되고 이 길이는 이 길이는 6루트 3 에 cos 45도 를 하면 되고 이 길이는 6루트 2에 cos 60도 를 하면 되죠 자 이거는 6루트 3 2분의 루트 2 를 하게 되면은 3루트 6이 되고 6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루트 2가 되죠 2개 더하면은 c가 되니까 3루트 6 더하기 3루트 2 3 루트 2로 묶으면은 이게 루트 3 플러스 1이 되네 3루트 2 3루트 2 3루트 2 3루트 3 플러스 2 그리고 5번이 됩니다 814번 1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 4 이 15도 자 같은 호에서 각각하면 이 이 두개의 각이 같죠 같고 그 다음 여기에서 봤을때 여기에서 봤을때도 이게 15도면 이기도 15도가 되네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삼각형 a c d 에서 75도 15도니까 90도 여기가 직각이 되네 직각상각이 된다는 말은 ac 가 지름이란 말이죠 지름의 길이가 8루트 6이니까 반지름은 여기서 반지름은 4루트 6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4루트 6 2r 은 bd 길이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는 이거와 관련해지고 60도죠 sin 60도 분의 bd 가 됩니다 bd 는 이거 8 루트 6 곱하기 그 다음에 sin 60도 2분의 루트 3 4 그리고 루트 18은 3 루트 2 12 루트 2 가 됩니다 815 sin a 대 sin b 대 sin c 는 a 대 b 대 c 가 되겠죠 보통 이거는 k 를 두죠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 는 5k b 플러스 c 는 6k c 플러스 a 는 7k 변변 다하게 되면 a 대 2 b 대 2 c 는 18k a 대 b 대 c 는 9k 됩니다 a 대 b 는 5k 니까 5k 를 대보면 c 는 4k 가 되고 c 가 4k 되면 b 는 2k c 가 4k 되면 a 는 3k 3k 2k 4k 됩니다 그럼 a 대 b 대 c a 3k 대 b b 는 2k c 는 4k 증수비 아 자연수비 3대 2대 4가 됩니다 이렇게 816번 이것도 a 대 b 대 c 가 되겠네 지금 이거 보게 되면 a b 4k b c 3k c c 6k 이렇게 되겠네 그죠 물론 k 는 정도가 커야 됩니다 이거를 a 대 b 대 다 곱해 볼까 다 곱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은 4 3 12 6 72 k 세제곱이 되네 되고 a b 는 4k 대박이 되면 16k 제곱 c 제곱은 72 k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하나 남고 28 28 16 23 26 12 4 28 4 9 36 이렇게 되고 c 제곱은 2분의 2 k 됐는데 c 는 루트 2 3 k 가 루트 2 3 k 되면 1 되어봅시다 갖고 왔어 b 곱하기 루트 2 3 k 는 3 k 되고 1 됩니다 b 는 루트 아 잠시만 이거 루트 2 죄송합니다 c 는 b 곱하기 루트 2 분의 3 분의 3 루트 2 k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되는거죠 b 는 루트 2 되고 루트 2 b 루트 2 루트 2 인수되네 이다가 갖고와서 다시 c 에다가 이제 c 는 루트 2 분의 3 루트 2 루트 2 k 되고 이렇게 해서 루트 2 되고 a 3 분의 루트 2 dou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3 루트를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해 루트 2 2 루트 2 다 사라지고 루트 2를 다 곱하면은 4 대 2 대 3 4 대 2 대 3이 됩니다 4 대 2 대 3, 4번이 됩니다 817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는 파이가 되고 sin a 플러스 b 는 파이 마이너스 c 가 될거고 sin b 플러스 c 는 파이 마이너스 a 가 될거고 sin c 플러스 a 는 파이 마이너스 b 가 될거고 이게 2 대 3 대 4 자 이것은 sin c 가 되고 sin a 가 되고 sin b 가 되고 2 대 3 대 4 니까 sin c 는 sin c 대 sin a 대 sin b 는 다른걸로 하면 sin c 에 해당되는 것은 c 에 해당되겠죠 그죠 c 대 이것은 a 이것은 b 에 해당될거라 이게 2 대 3 대 4 로 또 볼 수 있는거에요 그러므로 c 는 2k 를 들 수 있고 a 는 3k b 는 4k 이렇게 되니까 대만하면 되죠 이게 다 대만하면 b 제곱 16k 제곱 플러스 c 제곱 4k 제곱 그 다음에 a c 곱하면 6k 제곱 1이 되고 6분의 20이 되고 3분의 10이 됩니다 818번 이것은 외저분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라 그러면은 sin b 분의 b 는 2r 되고 sin b 는 2r 분의 b 가 되죠 자 이런식으로는 고쳐봅시다 a 마이너스 c 2r 분의 b 는 a sin a 면은 2r 분의 a 가 될거고 마이너스 c 곱하기 sin c 하게 되면 2r 분의 c 가 되는거지 그럼 2r 을 양변에 다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자변 전개하면 ab 마이너스 bc 가 되고 는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일단 우변을 이왕 합시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c 제곱은 0 요거 두개 하게 되면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되고 요거 두개 하게 되면 마이너스 b 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c 가 되고 는 0 a 마이너스 c 로 묶으면은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는 0이 되죠 자 a 플러스 c 가 항상 b 보다 크니까 이거는 0이 될 수 없죠 그죠 0보다 크니까 그럼 a 마이너스 c 가 0이네 그럼 a 는 c 가 되네 a 는 c 인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819번 a 플러스 c 파이 마이너스 c 가 되고 즉 이거는 sin 제곱 c 가 되겠네 sin a 는 2r 분의 a 로 볼 수 있고 외주분의 반지면 r 이라면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2r 분의 b의 제곱은 2r 분의 c의 제곱이 되죠 자 4r 제곱을 다 곱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되면은 c 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820번 2차 방식이고 중근을 가질 때는 4분의 d 는 반의 제곱 4b sin b 플러스 c 제곱 a 는 0이 되죠 근데 어차피 요거는 sin 제곱 파이 마이너스 a 가 될 거고 sin 제곱 a 가 되죠 그러면 4b sin 제곱 a 마이너스 4a sin 제곱 a 는 0이 되고 sin 제곱 a 로 sin 제곱 a 로 묶으면 4b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죠 c 는 0이 되고 각도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a 가 180도 사이 니까 여기서는 0이 될 수 없죠 그죠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4b-4a는 0이 돼야 되고 b는 a가 같네 a하고 b가 같죠 a는 b인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821번 b 지점에서 드론까지 이걸 구하는 거네 이거 a가 되겠죠 45, 75, 120 그럼 여기는 60도가 되죠 sin 60도분의 30은 sin 45도분의 a 이렇게 되죠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60은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a가 되죠 a는 루트 6분의 60이 되고 루트 6 루트 6 하게 되면은 10이 되고 sin 루트 6이 되는 3번이 됩니다 822번 오른쪽 근육은 높이가 6cm 밑에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다 밑면이 원의 둘레 위의 3점 abc가 이거 그럼 외주 원의 반지름을 일단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지름을 구해야지만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알 수 있는 거 자 요거죠 4루트 3이 있을 거에요 요각 요각은 120, 60도분의 60도분의 4루트 3은 이렇게 되는거지 그 다음에 이것이 2r이 될 거잖아요 이거는 2분의 루트 3 사라지고 8, 8은 2r, r은 4가 됩니다 물통의 부피 v라 하면은 v 는 파이 r 제곱 16 파이 곱하기 높이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662 36 96 8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제곱 세제곱이죠 823번 금물의 높이를 구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0m 떨어진 두 지점 ab 에서 측량 하였더니 q ab 45도 어 75도 되죠 자 그럼 이 각도는 두 개 다음에는 122가 60도 네요 사인 60도분의 120 아 120번 120번 자 우리 이 길이 A를 구하고 싶으니까 사인 45도분의 A 자 요거는 2분의 루트 3 이니까 루트 3분의 240은 루트 2분이니까 루트 2 A A는 루트 6분의 240 루트 6 루트 6 40 40 루트 6이 되죠 그 다음 pq로 구하는 거죠 pq 그럼 이거 h 랍시다 탄젠트 자 이게 뭡니까 요 우리 요각도 이렇게 직각이죠 요거는 직각이고 지금 여기가 30도죠 이 각이 30도란 말입니다 그죠 탄젠트는 30도 하면 되겠네 그럼 탄젠트 30도는 하면 되겠네 그럼 A분의 40 루트 6분의 h가 되는 거지 h 는 자 이게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루트 3분의 1 곱하기 40 루트 6이 되는 거고 루트 2가 되고 40 루트 2 미터가 됩니다 824번 오른쪽 그림에서 세전 B, C, D는 한직선 위에 있고 AB는 2, ED는 3 각 A, C, B 뭐 30, 30도 자 이기는 120도 되죠 AE의 길이 걸려면 일단 AC 길이 걸려면 됐죠 AC 길이 걸려면 30도가 있으니까 사인 30도를 하면 되겠죠 사인 30도는 AC 길이 2분의 2 AC는 사인 30도분의 2가 되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2니까 이건 4가 됩니다 4 이 길이 이제 구애되었죠 이것도 사인 30도를 하게 되면은 C 길이 3이 되죠 C, E는 30도 2분의 1이 밑으로 되니까 이건 6이 됩니다 여기가 6 AE 길이를 X를 합시다 X 제곱은 이 길이 16이고 제곱은 36 마이너스 2 4, 6 그 다음에 사인 120도가 됩니다 52 마이너스 48 고사인 120도는 180 빼기 60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고사인 60도 2분의 1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럼 이기는 24 되면은 76이 되고 76은 2 곱하기 2, 3은 6 2, 8, 26 2 곱하기 2 곱하기 19 X를 2루트 19가 됩니다 825번 825번 내접하고 있고 이 두 각의 합이 180도 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180도 마이너스 B가 되네요 됐죠 그럼 이게 코사인 이제 부칠이었고 ac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ac 길이를 X를 합시다 x 제곱은 36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3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B 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코사인 B가 되네요 45 더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B는 9분의 1 되죠 3 1은 4 3 3 3 9 2 45 더하기 4는 49 그럼 X는 7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826번 오른쪽 근육과 같이 평균이 1배 길이가 4 4 2 2 즉 DC지 저희가 셔터네 셔터면은 여기 4 2 이렇게 되고 DG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X를 합시다 그리고 DG 즉 X제곱은 16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코사인 셔터가 있죠 코사인 셔터니까 여기에서 구할 수 있죠 사인 셔터는 4분의 루트 7인데 코사인 셔터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셔터 16분의 7은 루트 16분의 9는 4분의 3이 되죠 세트가 뭐 90도 보다 작잖아 양수일 거잖아 4분의 3 그럼 이기는 20 마이너스 16 곱하기 4분의 3 아니 저거 드릴까 이거 셔터는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으니까 양수 4 12 그럼 8 되고 그럼 X는 2 루트 2가 됩니다 2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여기 각도는 360도에서 그죠 360도에서 90도 빼고 90도 빼고 그 다음에 셔터 까지 빼줘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180 마이너스 셔터가 되죠 180도 마이너스 셔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y 랍시다 y 제곱은 16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똑같이까지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셔터 이렇게 되는 거에요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셔터가 되죠 그럼 플루스가 되고 코사인 셔터는 좀 전에 4분의 3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4 3 12 플러스 4 요거는 그냥 20 이렇게 하는거지 그러면 32 y 는 루트 30이니까 4 루트 2 이렇게 되죠 xy 를 구해서 곱하면 2 루트 2 곱하기 4 루트 2는 8이 16 16이 됩니다 827번 자 셔터를 합시다 코사인 셔터는 25 9조 9 제곱 81 마이너스 요거 제곱 49 2 곱하기 5 곱하기 9 이렇게 되죠 81 다음에는 106 빼면은 7 5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9 33은 9 3 1 2 3 3 9 27 되고 30분의 19가 됩니다 고산 셔터가 보였고 자 자 ad x 랍시다 우리 x 길이 x 제곱은 25 플러스 36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6 고산 셔터 30분의 19 되죠 30 사라지고 61 빼기 38은 3 23 x 는 루트 23이 됩니다 828번 상압경 짜리도 있고 루트 5 루트 5 자 이거는 루트 5 루트는 8 루트 9 제일 기네 그죠 여기가 3 루트 5 그 다음에 2 루트 2가 되죠 2 루트 2가 되고 가장 작은 내가 가장 작은게 루트 5 그럼 여기가 große 이기죠 이 세타 이기고 이 구산 셔터는 9 더하기 5 저구 하면 8 마이너스 5 제곱 5 2 곱하기 3 곱하기 2 루트 2 되고 12 루트 2 되고 2분의 루트 2가 되죠 대가의 크기가 셰터는 45도가 되죠 0도 보다 크고 셰터는 180도 보다 작기 때문에 양수 되는 것은 45도 밖에 없잖아요 829번 탄젠트 a가 나와있는 탄젠트 a는 고산 a 분의 사인 a 자 요걸 보면은 좀 응용을 하는 건데 이거 보면은 5b 제곱 5c 제곱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5a 제곱 마이너스 5b 제곱 마이너스 5c 제곱은 6bc 가 되죠 양변을 5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5분의 6bc 가 됩니다 자 지금 cos a 같은 경우는 2b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죠 음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요거를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요거 요거 있죠 요거는 하는 순간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2bc cos a 가 되죠 여기다 대봤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대보면은 마이너스 2bc cos a 되고 그다음에 에 those b 제곱 B 제곱 당연히 이고 제곱 Victor b 제곱 была b 제곱 바닷다고 halima as a gek Byz choir by c 제곱 예를 들어ys覆rt mean b 제곱 정해지 killed by c 제곱 Bem transformed x browse.e 그럼 b 제곱 rol 이 되죠. 이렇게 구합니다. 동그라미나 치겠죠. 이렇게. minus 5분의 3이 되면은 이제 sin은 이렇게 되지. sinA는 root 1 마이너스 cos225분의 9, 그럼 25분의 16, 5분의 4가 되는데 cosA가 마이너스가 되는 곳은 2,4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각의 관계죠. 삼각형. 이 각은 1,4분,2,4분일 때는 sinA는 어차피 양수니까 5분의 4 이렇게 하면 되죠. tanA는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5분의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 1번이 됩니다. 830번 y는 2x, y는 x. 예가의 크기를 셌다랄 때 고산을 셌다고 해서 하는거죠. 이렇게 꺼주면은 여기를 1이라면은 여기는 1,2 되겠죠. B점은 2,2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1이 되고 그리와, 이 그리는 root 5가 되겠죠. 이 그리는 4-4, 2 root 2가 됩니다. 고산 세트니까 는 2, 그 다음에 root 5 곱하기 2 root 2, root 5이죠. 5 플러스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12, 4, root 10, 3은 10분의 3, root 10 이렇게 되죠. 831번 오른쪽 그림까지 한 변의 길이가 8. 린 정육확행에서 변 EF의 중점을 M이라 하자. 의미는 4가 됩니다. 그죠. 4가 되고, 자, 한 가격의 크기 요거는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2, 6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30도. 120도네. 120도고 그럼 여기도, 여기도 8이죠. 여기는 8 이렇게 되고, 그럼 AM의 길이를 보면 되겠네. AM 제곱은 88이 64 다하기 요거 제곱 요거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4.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20도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80, 이렇게 플러스 되고, 그리고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32, 112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데, 자, 이거는, 이거는, 자, 이거는, 루트 112 이렇게 해 놓고, 2, 그럼, 루트 112 곱하기 4 해 놓고, 112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64, 이렇게 돼 있네. 128, 이렇게 하면 4, 6, 64 되고, 8, 루트 112, 88이 64 되고, 112는 4 곱하기, 48, 사이 32, 4, 32, 4, 4, 8, 32, 38, 32 이기죠. 4, 8, 4, 루트 7 되겠네. 8, 4, 루트 7 되고, 2,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832번 이동부스님은 딱 떨어죠. B, 5, 2, 10, 5, 3, 10, 2, 3, 2, 2K, 3K. 바로 떠올려야 되죠? A, B는 10. 자, 여기를 시타로 두게 되면은 2 곱하기 10 곱하기 4 ROOT U 제곱하면 100 플루스 요거 제곱하면 16 6 96 마이너스 4 K제곱은 196 마이너스 4 K제곱 8 80 ROOT 6 이렇게 되죠 여기도 셋트자 똑같죠 고선 셋트는 요거 제곱하면 그대로 96 플러스 225 마이너스 그 다음 요거 제곱 9 K제곱 2 곱하기 4 ROOT U 곱하기 15 요거는 96 하면은 321 마이너스 9 K제곱 바로 40 120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저도 같으면 되죠 196 마이너스 4 K제곱 80 루트 6 321 마이너스 9 K제곱 120 루트 6 루트 6 사라지고 사라지고 4 28 4 3 12 되고 이렇게 곱해야 되죠 3은 나눠지나 3은 나눠지는거 같은데 그죠 3은 나눠진다 3 1은 나눠지나 3 107 3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도 된다 2 9 18 6 8 16 2 됐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 K제곱이죠 우변을 이용하면은 K제곱은 자변을 자변을 이용하고 우변을 이용하면 K제곱 되고 107 마이너스 98 그리고 이거는 9가 되죠 9가 됩니다 K제곱은 3이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3이 되면은 BD의 길이는 3을 곱하면 U 2번이 됩니다 83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다 세원 A B C 늘리비가 1 대 2 대 8일 때 상각형 A B C 에서 코사인 B 값을 구하시오 1 대 2 대 8 세원 넓이가 지금 1 대 2 대 8 이니까 자 여기 여기를 여기를 R1 이라고 여기를 B 반지름을 R2 를 하고 R3 를 합시다 그럼 1 대 2 대 8 이니까 파이 R1 제곱 대 파이 R2 제곱 대 파이 R3 제곱이 1 대 2 대 8 이라는 소리 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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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뭐 B 볼 때 루트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건 이렇게 된거야 R1 대 R2 대 R3 는 R1 대 R2 루트 1 대 루트 2 대 2 루트 2 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R1 을 K 를 잡고 R2 는 루트 2 K 가 되는거고 R3 는 2 루트 2 K 가 되는거지 물론 K 는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코사인 B 를 구하는거지 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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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길이 예비의 길이는 R1 플러스 R2 가 되죠 그죠 R1 플러스 R2 그러면 일단은 요거 두개 더하니까 K 로 묶으면은 루트 2 다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B C B C 는 ROOT 2 K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되죠 요거는 3ROOT2K가 됩니다. 자 이 길이는 2ROOT2 더하기 그 다음 여기 2ROOT2 쓰기 뭐지 이거 이거 R1이 얼마죠 K 요거죠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새 길이가 이제 K 형태로 다 나타낸거죠. 이제 cosb cosb는 이 길이 있죠. 요거 제곱. 3ROOT2K의 제곱은 9,2,18. 18K 제곱이 될거고 플러스 그럼 이 길이 제곱이 되죠. K 제곱 ROOT2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자 이거 제곱. K 제곱 2ROOT2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3ROOT2K 곱하기 그 다음에 K ROOT2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K 제곱. K 제곱. K 제곱. K 제곱. K 제곱. 사라집니다. 6ROOT2 6ROOT2 곱하면은 12 플러스 6ROOT2가 되고 18K 제곱하면은 2 플러스 2ROOT2 플러스 1. 마이너스 4이 8. 8 다하기 1 플러스 4ROOT2 이렇게 됩니다. 21. 21에서 9를 빼면 12.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2ROOT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ROOT2 되고 12 플러스 6ROOT2는 2로 다 나누면 6 마이너스 2. 6 플러스 3ROOT2. 자 이거 뭐. 유리야. 6 마이너스 3ROOT2. 6 마이너스 3ROOT2. 6 마이너스 3ROOT2. 이렇게 되죠. 는 36 마이너스 18. 네. 36 마이너스 6ROOT2. 마이너스 18ROOT2. 마이너스 24ROOT2 플러스 6은 42 마이너스 24ROOT2 18. 6, 3, 18. 6, 7, 42, 42, 6, 44. 3분의 7 마이너스 4ROOT2가 됩니다. 83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다 되어있고. BC는 X 이렇게 하면은 X제곱은 16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고. 25 빼기 12는 13이 되죠. 그럼 이거는 뭐 이거는 ROOT13이 됩니다. ABC는 외조문의 반지름이니까. sin 60도분의 ROOT13은 2R 이렇게 됩니다. sin 60도분의 2분의 ROOT3. 그럼 ROOT3분의 2ROOT13은 2R. 이렇게 사라지고. ROOT3, ROOT3 하면은 R은 3분의 ROOT39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835번.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1 대 2 대 ROOT3이잖아요. sin A 분의 A는 sin B 분의 B는 sin C 분의 C. 이렇게 꼬집니까. 보세요.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A, B, C가 있으면은. A에 해당되는 이것들 있죠. 이거 K로 적용되고. B ROOT2K. 그리고 ROOT3K 1. 둘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은 cos B가 이것이잖아요. cos B는 요거 제곱. 3K 제곱. 요거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2K 제곱. ROOT3K. K 이렇게 됩니다. K 제곱 다 없어지고. 4. 2. 되고. 요거. 2. 2. 2. 836번. 3. 836번. 4. 4. A B C 쓰면은. B가 45도. A는 ROOT6. 플러스 ROOT2. C 2. 이렇게 되었어요. 일단 뭐. A C 길이를 좀 구해야 되겠다. 요. 요 길이를. B. B. B 제곱은. 4. 플러스. 이것 제곱하면. 6. 플러스. 플러스. 2. 루트. 12. 자. 1. 12. 맞죠. 1. 12. 맞죠. 6. 6.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곱하고. 또. 루트. 6. 플러스. 루트.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12. 플러스. 이건 2. 루트. 3. 이니까. 4. 루트. 3. 으로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루트. 12. 루트. 3. 플러스. 는. 마이너스. 4. 루트. 사라지고. 마이너스. 12. 8. 되고. b. 2. 루트. 루트. 2. 이. 각 a 를 구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은. cos a 는 하든가. sin 해도 되겠고. sin을 하는게 낫겠죠. 그죠. sin. 요거. 왜냐. 요거 주어져 있기 때문에. sin 45도 분에. 2. 루트. 2. 하게 되면은. sin a 분에. 루트. 2. 로드. 윤플. 루트. 윤프. sin 2. offended. sin 윤플. 윤플. meet. c 로. . c 로. to. GOOD. sin 45도는. root. e cris. sin을 본. 분분수 되니까 4가 되죠. 4는 4인 c분의 2 하면 2. 4인 c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되는 것은 c는 30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150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c가 150도가 되면은 150도 더하기 45도 하면은 180도 보다 크니까 이건 안되겠죠. 아 그래서 c는 30도가 됩니다. 30도가 되면은 c가 75도니까 각 a의 크기는 75도 180도 마이너스 75도가 되어서 105도가 됩니다. 요렇게 동그라만 해야 되겠다. 837번. 상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789 789 자 여기로 A라고 B라고 C라고 합시다. 이 상각형이 아 외접원의 넓이네. 그러면 이거 R을 구하라는 소리네. 그죠? 그럼 이 길을 세트를 합시다. 세트를 하면은 고산세트는 요거 제곱 49 플러스 64 마이너스 81 2 곱하기 7 곱하기 8은 64 더하면은 13, 113, 81 빼면은 2, 3, 32, 그럼 2, 7, 8 되는데 16, 2, 7분의 2가 되죠. 고산세트는 이게 이제 우리 넓이하면 SIN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고산세트는 7분의 2니까 산세트는 1 마이너스 49분의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49분의 45 루트 이렇게 되고 7분의 3 루트 5가 됩니다. 그리고 산세트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을 구해야 되는데 R은 이거 산세트, 산세트 분의 1이 되죠. 산세트 분의 9는 2R 되잖아요. 산세트는 얼마입니까? 요거죠. 7분의 3 루트 5분의 9가 되고 이것이 2R이다. R은 그러면 2 루트 5분의 20일이 됩니다. 물론 뭐 요거 루트 루트 고쳐서 10분의 21 루트 했지만 그냥 그대로 둡시다. 두고 어차피 우린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될 거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파이 곱하기 21 제곱 4 5 20 되잖아요. 21은 441입니까. 1은 1 2 2 2 2 4. 441. 441. 20분의 파이. 3번이 됩니다. 838번. 오른쪽 그림같이 각 A는 120도이고 A B 대 A C는 3 대 5의 삼각형 A B C가 있다. 1 B 대 A C. 외접원의 반침을 길이가 7. 여기 있으면 여기가 7이 되는거죠. 외접원의 반침을 길이가 R이잖아요. R을 알게 되면은. B C 길이를 A 합시다. 사인 120도 분의 A는 2 R 14 되잖아요.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 2 분의 루트 3 분의 A는 14. A는 14 곱하기 2 분의 루트 3은 7 루트 3이 되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거는 7 루트 3이 됩니다. 그런데 A B 대 A C가 3 대 5를 했잖아요. 그죠. 3 대 5를 했으니까. 이거는 3K 두고. 여기는 5K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라니까 이거 제곱은 하면 되지. 49 곱하기 3은 이거 제곱. 9K 제곱 플러스 이거. 25K 제곱. 마이너스 2. 3K 5K 곱하면 15K 제곱. 코산 120도는. 코산 60도죠. 그런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나. 플러스하고 1분의 1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34K 제곱 플러스 15K 제곱은. 49K 제곱. 49 이렇게 없어지고. K 제곱은 3이니까. K는 루트 3이 되죠.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루트 3이면. A, C의 길이니까. 5K죠. 그러면 5루트 3이 되죠. 4번이 됩니다. 839번. sinA는 어떤 삼각형인가 이랬죠. 이거는 sinA 분의 A가 2R이잖아. 그죠. 그러면 sinA는 2R 분의 A가 됩니다. 그럼 2R 분의 A. 2R 분의 A가 될 거고. 2. 이거는 2R 분의 B가 될 거라. 2R 분의 B가 될 거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적어두면 되죠. 2R은 사라지고. 2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고. 1을 곱하면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고. 이렇게 사라지고. B제곱은 C제곱. B는 C겠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B는 C. B는 C인 2등변 삼각형. 2번. 840번. B. cosA. cosB. abc. b. cosA는 2bc 되고.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a. cosB는 2ac가 될 거고.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2bac 없어지고. c제곱 c제곱. b제곱 이렇게 하면 2b제곱은 2a제곱 이렇게 되고. a는 b죠. a는 b인 2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b제곱 b제곱. b제곱 cosA분의 sinA는 a제곱 cosB분의 sinA 이렇게 되죠. cosB로 이렇게 하면 cosB를 곱하면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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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A cosB. b제곱 sinA cosB. cosB는 a제곱 sinA. cosB는 a제곱 sinA. cosA1이 되겠죠. cosB는 2ac 이렇게 되고.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a제곱 sinB는 2r분의 b가 되고. cosA는 2bc 되고. b제곱 바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2r. a, a 되고. 2도 없애고. b, b 사라지고. c, c 사라지고. 그 다음 전개. 지금 이 남은 게 b제곱 이렇게 남은 건 저 밖에 안 남았죠. 이제 전개합시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되고.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됩니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고. 일단 뭐하고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헷갈리니까. 2항하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plus b제곱 c제곱 이왕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은 0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보이는 것 같죠. 이거 보이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plus c제곱 마이너스로 묶읍시다. 마이너스 c제곱 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기 되고. a제곱다 b제곱. a제곱다 b제곱을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 이렇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잠시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 여기 잘 묶었죠. 마이너스로 묶었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이 c제곱을 묶으면 a제곱. 아 여기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잘 묶어야 됩니다. 다시 지우고. 이 부분을 묶어야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는 0. 여기서 또는 또는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 a는 b. a는 마이너스 b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플러스 b에서 a는 마이너스 b는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이건 있을 수 없고. a는 b인 이등면 삼각형 하나. 여기 나왔죠. 나왔고.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어서.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니. ㄴ ㄷ. 3번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합시다. 842번. ab가 동시에 출발하여 120도. 초속 5미터. 5미터 퍼 세크. 또는 3미터 퍼 세크. 10초 후. 그럼 이 거리는 50미터. 위기는 30미터가 되죠. 그럼 이 결의를 물어본거죠. c제곱은. 하면은. 1500 플러스. 900 마이너스 2. 50 곱하기 30. cos 120도는 cos 60도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바를 적을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되고. 이렇게 되고. 3400 더하기. 1500은. 4900. c는 70미터가 되죠. 양수가 되야 됩니다. 843번. 직각이죠. 30도고. 60도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는. 20루트3 되죠. 20루트3이 될거고. 그 다음 여기는. 2배. 요거의 2배. 40이 되겠지. 45도니까. 여기는 이번에. 요거는. 15루트2. 1대 1대 루트2. 곱하니까. 루트2 곱하면. 30.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40. 3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b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b 길이. x로 두게 되면. x제곱은. x제곱은. 900. minus 2 곱하기. 40 곱하기. 40 곱하기. cos. 60도죠. cos. 60도니까. 60도. 2분의 1 하면 되겠죠. 2500하고. minus 1200은. 1300. x는 100 곱하기. 13. 10. 루트 13이 되겠죠. 5번이 됩니다. 844번. 6km 가다가. 셔터만 구하자. 셔터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12km 가고. 두항구 예비사이 거리가. 6루트7. 이렇게 되어있고. 셔터의 값을 구하겠죠. 일단 뭐 이거. 이각을. 이각. 이각. 이각이. 파이 마이너스 셔터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셔터. 이러면 되겠죠. 세변의 길이라니까. 662. 36. 플루스. 144. 마이너스. 6루트7. 36 곱하기 7. 2 곱하기. 6 곱하기. 12. 는. 36. 180. 마이너스. 46. 4 올라오고. 7. 22. 25. 2. 6. 12. 는. 180 하면. 2. 마이너스. 72. 2. 6. 12. 이렇게. 1 되고. 마이너스. 2 분의 1 되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이 코사인 세타는 2분이 되죠 세타는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됩니다 845번 삼각형 ABC에서 A는 5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A는 5고 B는 8이래 넓이가 10 루트 3일 때 C 이걸 구해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세타를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세타를 한 게 10 루트 3이 되는 거죠 4 2가 되고 산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세타는 산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90도도 작네 그럼 60도밖에 없죠 60도 되고 이제 C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C 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 25 더하기 64 마이너스 2 5, 5, 8 고산유식도 2분의 1입니다 되고 89 마이너스 40은 49가 되고 그럼 C는 7이죠 4번이 됩니다 846번 BD의 길이 각이 같네 X라 두 번 되겠죠 각도가 60도 30도 3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되어서 전체 abc 삼각형이 되었죠 전체 삼각형 abc 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sin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을 하면 되고 첫 번째 검은색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sin 30도 2분의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이거 2분의 2번째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6루트 3이 되고 3 2분의 3x 플러스 x x 1이 되죠 2분의 5x가 되죠 그 다음에는 x는 6루트 3 곱하기 5분의 2는 5분의 12루트 3 5번이 됩니다 847번 5 a b 0 a b cos 120 이죠. cos 120이면 cos 60도 마이너스 2분의 1 3 113 플러스 56은 169가 되죠. a 는 13이 됩니다. e가 13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접원의 반지름이 길이니까 아 내접원이네? 외접원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시 내접원이네. 요렇게 되어있는거죠.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다시 상황을 제대로 그려야 되죠. 지금 다시 그려주면은 내접원이네. 요렇게 되어있고 됐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A B C가 있으면은 여기가 120도 있고 여기가 13 그 다음에 여기가 8 7이죠. 여기를 R로 드는거지. 전체 넓이로 이렇게 하죠.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sin 120도 sin 120도는 sin 60도 2분의 루트 3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요렇게 하죠. 그죠? 1번 2번 3번 넓이를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각 변의 길이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3 요렇게 합니다. 자 이거 동그라미 하고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4 28 루트 3이 되고 R 곱하기 15 28 되죠. 요렇게 요렇게 나눠지고 R은 루트 4 루트 3이 됩니다. 848번 사다리꼴이죠. 요렇게 평행하고 높이가 두 삼각형 높이가 같습니다. 그죠? 높이가 같애. 동일. 또 BC 길이비가 BC는 BC는 3AD 그러면 1 대 3이네. 넓이비도 요거 1 대 3이 되겠죠. 높이가 같기 때문에. 1 대 3이니까 그냥 BC BC의 넓이를 구하고 BC 넓이를 구하고 아 저 저 삼각형 ABC 넓이 구하고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고 삼각형 A, C, D의 넓이를 구해서 삼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요 보이죠? 길이 여기 AB 모르니까 그냥 닥쪽 곱하기 그 다음에 A, C 한 다음에 SINE ALPHA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3 곱하기 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A, C 동일한 거 있고 A, C, D, C D, C, SINE 배붙이 됩니다. 뭐 2분의 1 이렇게 되고 af A, C 되고 구호하자 이거 뭐죠? sin Bear ire So pain AB분의 3 CD. 3번이 됩니다. 849번. 상각형 ABC. A, B, C. A, B, C로 들읍시다. 각 C가 60도. 60도. 60도 줄인거 보니까 이걸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거죠. 상각형 ABC의 늘비를 구애되었지만 이걸로 뭔가를 구애되니까 cos C 제곱은 먼저 읽어 합시다. 그러면 C는 4로 줄이 있죠. 바로 주니까 C 제곱은 읽어보면 16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음 A 플러스 B가 죽어있으니까 요거 변경하면 되네.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그럼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25 마이너스 3AB. 이왕하면은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AB. A, B는 3이 나옵니다. 그럼 상각형 ABC의 늘비 같은 경우는 1 2분의 1 AB 사이뉴스트 2분의 루트 3인데 AB가 3이니까 3을 대입하면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850번 요거 쪽이 있고 상각형 APQ의 늘비가 상각형 ABC의 늘비의 4분의 1배 상각형 ABC의 늘비는 4배가 되겠네. 상각형 APQ의 상각형 ABC의 늘비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2 곱하기 사이뉴스트 2분의 루트 3입니다. 3이 되고 4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X, Y, X, Y, 2분의 루트 3이 되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사라지고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3, X, Y는 27이 됩니다. pq, pq의 길이 최소값이니까 pq의 길이를 갖다가 z를 둡시다. z를 두면 z 제곱은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xy cos 60도니까 2분의 1 되죠.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y가 됩니다. xy는 27이잖아. 27이 됩니다. 지금 이거 양수 양수를 가 되니까 자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7 일단 앞을 내밀고 플러스 2루트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겠네. 등원은 x와 y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등원은 x 제곱하고 y 제곱이 같을 때가 승리하는 거니까 2다 적을게요. 등원은 x 제곱하고 y 제곱이 같을 때니까 길이니까 x는 y 밖에 안 되겠죠. 그죠? x와 y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 x 제곱은 27. 그니까 즉 3 루트 3이 되면 되죠. 됐죠? 3루트 3일 때 승립합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일단 승립하고 그 다음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xy 27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 곱하기 27 되죠. 그러면 27이 되죠. 이게 이제 z 제곱이 같던 게 27 이니까 우리 보자는 최소값. z는 해야 되니까 z는 3루트 3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851번 3 함께 3 대 2 3 대 2 3 대 2 3 대 2 3 대 2 3 대 2 이렇게 하고 abc의 넓이를 s. abc의 넓이는 s는 1 2분의 1 곱하기 자 이 길이를 여기를 a 하고 c 하고 b 라고 하면 1 2분의 1 bc sin a가 되죠. s' pqr의 넓이를 s'를 할 때 되는데 1번 2번 3번 넓이를 빼줘야지 s' s'는 s-1번 2번 3번을 해줘야 돼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넓이는 1 2분의 1 곱하기 그럼 이기는 길이가 다섯 동가리 중에서 세 동가리 5분의 30 이기는 5분의 2b가 되죠. 곱하기 5분의 30 곱하기 5분의 2b sin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b sin a가 s가 되고 그럼 25분의 6이래요. 그러면 그 비슷하게 자 이거 b, b로 보게 되면은 s가 2분의 1 그 다음에 a, c, sin b가 되잖아요. 그럼 2분을 한번 봅시다. 2분을 보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5분의 2c죠. 5분의 2c 곱하기 여기는 5분의 3a 잖아요. 5분의 3a 그 다음에 sin b가 되죠. 자 2분의 1 a, c, sin b, s가 되잖아요. s가 되고 이것도 25분의 6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번 이것도 뭐 볼 필요 없이 3번도 25분의 6s가 되겠네. 그죠?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s 다시는 s는 뭐 이렇게 2분의 1bc sin a 그냥 s 이렇게 된다 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5분의 6s가 곱하기 3이 되죠. s 마이너스 25분의 18s는 25분의 7s가 됩니다. s 다시 s 다시 s로 나누네 s로 나누게 되면 25분의 7s 2번이 됩니다. 동그라미 해야 되죠. 851번 852번 매저분의 반전길이 오고 그러면은 이 길이를 c라 합시다. c는 sin 30분의 c는 2r 10하면 되죠. c는 10 곱하기 2분의 1은 5가 됩니다. 5가 되면은 이거 오면은 이기도 5가 되겠죠. 5가 되고 삼각형 abc의 넓이네. 그러면 abc의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120도죠. sin 120도 는 2분의 25 곱하기 자 이거 sin 60도 2분의 루트 3 그러면 4분의 25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공식은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2r 제곱 그 다음에 sin a sin b sin c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r 제곱 2 곱하기 25 곱하기 sin a 는 뭐 sin 120도 니까 2분의 루트 3 sin 30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분의 25 루트 3 두가지 방식 첫번째 두번째는 공식화 입니다. 자 853번 반전의 길이가 22고 3대 4대 5 네 3대 4대 5 란 말은 bc 자 여기가 지금 결국은 호는 12분의 3을 찾아죠. 약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면 이 각이 180도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돼. 45도가 됩니다. 됐죠. 45도가 되고 그 다음 ca 가 ca ca 여기죠. 여기가 4에 해당되죠. 4에 해당된다는 것은 12도 온갈리 중에서 4를 찾으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면 여기는 60도가 됩니다. 105도 그럼 여기는 75도가 됩니다. 75도는 또 이렇게 주워져 있네요. 물론 공식을 이용한 것은 1이 되겠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r제곱 반전의 길이가 20이니까 20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sin 45도 2분의 루트 2 곱하기 4인 6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sin 75도 4분의 루트 6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사라지고 자 이거 20 곱하기 20이니까 이렇게 하고 5 하나 해주고 이거 100이죠. 100 그러면 이거 루트 u 100 루트 u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됩니다. 그럼 이거는 빼 6 플러스 2 루트 3 이 10 입니다. 그럼 이거는 2를 빼내면 203 플러스 루트 3 여기 2 하나 있었죠. 2 2 2 2 2 아 그럼 100 3 3 3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뭐 공식 이런 것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이거 새로운 공식 번 나오는데 854 번 오른쪽 거리 같은 직육 며치에서 AB 뭐 AB BC AB BC BC 그 다음에 BF 이렇게 주어져 있네. 삼각형 AFC 넓이네. 일단은 뭐 이거 수직이니까 AC 길이 먼저 제곱 합시다. 그대로 정리했고 이 길이는 루트 요거 제곱하면 44 더하기 요거 4 5 20 은 64 8 이 되고 이 길이는 루트 44 더하기 5 은 루트 49 은 7 이 되고 이 길이는 루트 5 플러스 20 은 5 가 됩니다. 해론 공식 그냥 세 변의 길이랄 때는 쓸 수 있죠. S 먼저 구했죠. 2분의 8 더하기 7 더하기 5 를 하여서 10이 되죠. 루트 10 좋고 10 빼기 7 10 빼기 5 10 빼기 8 이렇게 하면 됩니다. 루트 13 5 2 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0이니까 10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뭐 해론 공식을 모를 때 해론 공식이죠. 모를 때는 좀 O A 여기 있으니까 Cos 버츠를 이용이 되겠죠. Cos A 같으면 Cos A는 8 8 64 더하기 77 49 마이너스 25 2 곱하기 8 곱하기 7 하면 113 빼기 25 2 곱하기 8 곱하기 7 8 8 2 곱하기 8 곱하기 7 11 14 11 11 이 되죠. A 그 다음에 넓기 올려면 sin A 루트 1- 요거 제곱이죠. 196 121 루트 196 196 75 14 70 5 곱하기 5 25 5 루트 3 sin A 는 14 5 루트 3 이 되죠. 그럼 이제 끝났죠. 1 곱하기 7 곱하기 sin A 14 5 루트 3 이 되죠. 2 4 20 루트 잠시만 21 루트 3 요거 14 있죠. 7 2 4 아 여기 2 또 있죠. 10 루트 3 여기 나오죠. 10 루트 10 루트 뭐 epsilon 0 855 번을 보게 되면은 사각형 넓이 3배는 길이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에 s 를 구하는게 9 플러스 10 플러스 11 2 퇴빈 15 루트 s 넓이는 그냥 15 좋고 각각 길이 뺀게 15 에 9 9 빼면 6 그 다음에 5 4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자 이건 90 곱하기 20 는 1800 그러면 10 루트 18 3 루트 2니까 30 루트 2 그래서 30 루트 2 4번이 되죠 856번 사각형 abc 둘리 길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c 는 a 대 b 대 c 그럼 a 는 8k b 는 13k c 는 15k 딱 3변의 길이 나오니까 해로운 공식이 나오죠 또 늘리 까지 나오니까 그죠 그러므로 s 를 구해야 됐지 2분의 8k 더하기 13k 더하기 15k 는 자 이거 21 36 그럼 18 k 됩니다 넓이 2분의 15 루트 3은 루트 18k 그 다음에 18k 에서 8k 뺄면 10k 그 뺄면 5k 3k 이렇게 됩니다 k 4제곱 그럼 k 제곱으로 튀어나올 거고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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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곱하기 10 곱하기 5 곱하기 3 일단 뭐 18 곱하기 10 18이 9 2 18 3의 제곱 곱하기 2고 총 이게 지금 k 제곱인데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3 제곱 2의 제곱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되네 이렇게 되니까 루트 3 하나 남기고 그 다음에 k 제곱 2 있고 서 6 5 30 30이 바깥에 들어가네 30 루트 3 k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루트 3 루트 3 1 2 k 제곱은 4분의 1 k 는 2분의 1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k 가 2분의 1 되고 이제 넓이 아 저기 새벽 3 abc 의 둘레 길이니까 일단 뭐 요거 다 다음에 지금 8 k 더하기 13 k 더하기 15 k 는 36 k 인데 36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2분의 1 하게 되면은 답은 18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해론 공식하고 공식을 조금 익히는 과정이었네요 그죠 2 r 제곱 sin a sin b sin c 857 번 자 이는 또 각도 있는 쪽으로 각 두개 있어서 이렇게 자릅니다 1번 넓이 2번 넓이를 닿으면 되죠 되고 일단 뭐 1번 넓이는 곱하기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sin 60 2분의 루트 3 하면은 2 12 루트 3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이 길이를 좀 알아야 되겠네 h 길이를 x 랍시다 그러면 x 는 x 제곱은 6 6 36 플러스 64 마이너스 2 6 8 6 6 6 × 6 6 60 과정j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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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o 5 5 0based 6 6 68 015 52 뭐 x 는 2 루트 13 되죠 되고 이 길이를 알게 되면 y 가 되는 거고 그럼 x 제곱을 해야겠다 그죠 x 제곱을 하게 되면 52 는 y 제곱 더하기 63 마이너스 2 y 8 그 다음에 고삼육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4 이항하고 y 제곱 플러스 52 를 빼면 12 되고 다음 이기는 마이너스 8y 는 0 y 제곱 마이너스 8y 12 는 0 6 22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6은 0 y 는 2 또는 6 y 는 2 또는 6 인데 112 루트 3 구하자는 것은 24 루트 3이 됩니다 858번 45도 자 이거 뭐 내접 하니까 여기 몇 도입니까 180도 되니까 135도죠 요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1번 2번 1번 2번 1번 넓이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4인 45도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4인 4인 135도 4인 180에서 135도 45도죠 45도도 똑같아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1 되고 3이 6 다하기 1은 7이 됩니다 859번 넓이거든요 이거 딱 넓이 보이죠 6 8 6하고 8 그럼 여기는 10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세밀이끼리 안다 그죠 그러면 이 넓이 1번 2번 1번 넓이는 일단 s는 2분의 회로공식 9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14 24 12가 되죠 그러면 12가 되니까 루트 12 12에서 9 빼면 3 5 빼면 7 10 빼면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죠 3이 6 곱하기 7이 나오니까 6루트 14 이렇게 되네 다음 다음 더하기 248 4 6 2 24는 아 그 다음에 24 플러스 6루트 14 회로공식하고 다 알아놓으면 편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860번 860번 이것도 뭐 이렇게 자르면 되겠지 그럼 1번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4인 30 2분의 1은 1이 되고 4 6 루트 3이 되고 ac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ac 길이 제곱은 36 플러스 요거 4 4 16에 3 48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호사인 30도니깐 2분의 루트 3이 되었죠 정하면 되고 그러면은 4 8 되고 이렇게 사라지고 3 3 곱하기 24 3 4 12 7 그러면은 12 ac 제곱은 12 그러면 ac는 2 루트 3이 되고 3이 되죠 그 다음 저 45도가 있고 있는데 이 길이 또 모른다 그죠 그럼 이 길이를 X로 둡시다 X로 두면은 2 루트 3 제곱 cos 4 3 12는 x 제곱 플러스 2 4 3 12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킹이네 그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2 루트 3 2 루트 3 오 이렇게 간편하게 그죠 눈치크 되어야 되겠죠 2 루트 6 이기는 그냥 그러면은 2번 넓이를 합시다 2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2 루트 3 3 sin 45도 2분의 2 루트 2 이러면 되지 2 그러면은 이거 루트 18 그러면 3 루트 2 이거 6 됩니다 이렇게 6이 되고 이런 필요없고 이거 우리가 구한게 얼마죠 1분에 6 루트 3 하고 6 3번이 됩니다 이렇게 861번 abcd 늘리고 하는거네요 이것도 뭐 삼각형 만들면 되어야 되겠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세트하면 여기는 180,000m 세트죠 지금 넓이는 이렇게 되는거지 2분의 1 곱하기 그죠 1 곱하기 4 4 되고 그 다음에 sin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sin 180,000m 세트니까 sin 세타 뭐 그냥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 2 되고 3 그러면은 5 sin 세타 되는거에요 sin 세트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입장에서 봤을때 이걸 이용하면 돼요 bd 를 x 를 합시다 x 공통들 있잖아 x 제곱은 하게 되면은 이거 1 16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 구산 세타가 되는거고 그 다음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bcd 에서 보게 되면 x 제곱은 2 2 저거 4 다하기 3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고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은 고사인 세타가 되는데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나올거니까 고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 두개가 이제 같아야 될거잖아요 그죠 17 마이너스 8 고사인 세타 는 13 플러스 12 고사인 세타 이왕하면은 20 고사인 세타는 4 5 고사인 세타는 5분의 1이 됩니다 고사인 세타는 5분의 1이고 사인 세타를 구해야되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이거 제곱 25분의 1 25분의 24 5분의 2 루트 6 이 되겠죠 사인 세타가 5분의 2 루트 6이 됩니다 고사인 세타가 이게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거 보니까 1,4분입니다 그죠 양수 맞죠 5분의 2 루트 6 5 곱하기 5분의 2 루트 6 하게 되면은 2 루트 6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하나 해야 되죠 862번 자 이거 보니까 평행 400형이네 그러면은 헤롱공식 써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 두개잖아 이거 3,7 이거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구애되고 이거 헤롱공식 쓰는게 더 편하겠네요 자 s는 3 5 5 7 2 1 그러면은 2분의 15 죠 2분의 15니까 2배 이렇게 하면 되죠 헤롱공식 어차피 똑같은게 2개니까 2분의 15 2분의 15 2분의 15 빼기 5 2분의 15 빼기 3 2분의 15 빼기 7 이렇게 하면 되죠 2 곱하기 루트 2분의 1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6 이니까 2분의 9 곱하기 20 20 이니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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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 20 20 논 앞으로 t 나오고 9 앞으로 t 나오고 루트 3 남고 2 2분의 15 루트 3 2분의 15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헤롱 공식 써서 풀면 되겠죠 이렇게 863번 28 루트 3 a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은 여기는 8이죠 그냥 평소 하면요 7 곱하기 8 곱하기 sin a 는 28 루트 3 되고 7 4 28 2 sin a 는 2분의 루트 3 인데 자 이게 지금 a 가 60도고 90에서 180도 사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180에서 60도 120도 120도니까 120도를 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864번 평행 4병의 넓이를 a a 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넓이니까 2분의 1 필요 없는데 일단 한거 이거 sin 60도죠 2분의 루트 3 하는데 넓이가 똑같이 아니라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9 루트 3이 되죠 그럼 a c의 길이를 이거를 b 라 하자 그러면 b 제곱은 9 플러스 36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고산 60도 2분의 1은 45 마이너스 18은 7 27 b 는 3 루트 3 a 플러스 b 는 12 루트 3이 됩니다 865번 자 이건 뭐 대각선 2분의 1 ab 뭐 sinc 다 이런거죠 직각이 뭡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3이죠 3이고 이 30도네 그럼 여기가 60도 일거잖아 60도면 1대2 루트 3 뭐 어차피 여기는 6이 될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루트 3 되죠 넓이고 하는거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이 길이 5죠 5 곱하기 그 다음에 sin 60도 하면 됩니다 또 2분의 루트 3은 4분의 45 4분의 45 4분의 45 1번이 됩니다 자 866번 고산 센터가 3분의 1이네 그럼 이거는 뭐 sinc 는 루트 1 마이너스 9분의 1 하면 되죠 고산제곱 센터 9분의 8 3분의 2 루트 2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넓이는 이거는 4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2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되고 3 12 루트 2가 됩니다 자 867번 두 대각선의 길이고 45도인 넓이가 2 루트 이래 2 루트 2는 2분의 1 ab sin 45도 2분의 루트 2는 되고 는 할 필요 없고 루트 2 루트 2 ab는 8이죠 8이 됩니다 a 3제곱과 b 3제곱값 자 이거는 뭐 a 플러스 b에 3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가 되고 a 플러스 b 6 6 216이죠 6이 3제곱 216 마이너스 3 곱하기 8 곱하기 6이죠 216 빼기 3 8 24 6 4 24 144 는 2 7 72 5번이 됩니다 8668번 8668번 120도고 넓이고 하는 거네 일단 여기가 여기가 60도 되죠 자 길이를 모르니까 뭐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합시다 b로 하면은 자 이거 고3 모식 쓰십시다 16은 a 제곱 따기 b 제곱 마이너스 2 ab 고3 60도 2분의 1 a 제곱 따기 b 제곱 마이너스 ab 뭐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세워 되겠죠 aOD 저쪽에서도 한번 봅시다 이쪽 편에서도 우리 이기는 120도죠 120도고 a 고 b 이 되면은 5 제곱 25는 이번에는 25는 a 제곱 따기 b 제곱 마이너스 2 ab b 그 다음 고3 120도는 고3 6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는 a 제곱 따기 b 제곱 플러스 ab 가 되죠 a 제곱 b 제곱 다 없어야 되니까 뺍시다 빼게 되면은 16에서 25끼면은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 ab ab는 2분의 9가 되죠 자 2분의 9가 되는데 자 그럼 끝났네 넓이는 넓이는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자 2의 2위죠 대각선 길이 2의 2위 곱하기 그 다음에 sin 60도 잖아 그죠 sin 60도 하면 되잖아 sin 60도 그럼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루트 3 ab네 ab가 2분의 9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곱하면 되고 그러므로 2분의 9 루트 3이 되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